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소리가 잘 들어가죠 바로 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코미카에서 새로 나온 vm30 마이크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코미카의 vm20 제품을 잘 쓰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vm30 제품이 나왔더라구요 보통 우리가 샷건 마이크라고 하면 카메라에 연결해서 카메라의 헤드에 달고 그렇게 쓰는 제품으로 많이 쓰는데 이번에 나온 vm30은 무려 무선으로 되는 샷건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냥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아 뭐 유선이 무선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활용성에 있어서 엄청난 큰 변화에요 오늘 그 활용성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배우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걸 찍을 때 마이크를 차고 연기를 하는게 너무 어색하다고 느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 샷건 마이크를 두고 그 선을 길게 할 수 있는 연장선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쓰곤 했었거든요 이제는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선의 제약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장점이 생긴 거거든요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품의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내돈내산으로 진짜 옛날에 이 코미카에 vm20 마이크를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잘 쓰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샷건 마이크 필요할 때는 진짜 이거밖에 안 쓰고 있었거든요 마침 또 vm30으로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관을 보면 길이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길이가 vm30이 되면서 좀 더 길어지고 무게도 vm30으로 오면서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길이가 길어진 만큼 굵기는 좀 얇아졌는데 무게가 좀 더 무거워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 노브를 보시면 vm20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노브에 따로 뭐 포인트 컬러 이런거 없었는데 vm30으로 오면서 다이얼 노브에 주황색 노브가 생겨가지고 좀 더 무게 예뻐졌다 사실 뭐 그 외에 있는 다른 것들은 뭐 인아웃 단자 다 있고 디스플레이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대신 생긴 가장 큰 차이로는 세이프티 모드 라는게 생겼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세이프티 모드를 키게 되면은 하나는 본인이 설정한 개인의 소리 볼륨이 들어가고 하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더 마이크 음향이 낮게 두가지 트랙으로 한꺼번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예능이나 어떤 격한 상황에서 패널들이 막 깍깍 웃는다든지 그런 경우에서도 터지는 사운드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왕 제가 전작인 vm20 그리고 후속작인 vm30 이 두 대를 다 가지게 되었으니 이왕 리뷰를 하는거 한번 두 마이크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화면상으로는 한쪽 마이크가 좀 더 가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둘 다 저랑 똑같은 위치에 있고 이 두 대의 카메라를 나란히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한쪽이 좀 더 가까워 보이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카메라 모두 사운드 레벨은 동일하게 맞춰놨고 마이크에 있는 음향 레벨도 동일하게 6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두 가지 마이크의 소리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소리라고 하면은 제가 뭔가 여러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머리를 잘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브 촬영을 찍고 왔어요 그때 이제 제 친한 PD님들 친한 감독님들 이제 같이 모여 가지고 오랜만에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되게 즐거웠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세팅의 마이크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번 다음 로우컷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로우컷 75로 제가 맞춰놓고 지금 소리를 녹음 중입니다 아무래도 로우컷 기능도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나 뭔가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우컷 기능 75로 세팅을 해두고 소리를 수음 중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소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우컷 150으로 했을 때 소리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전적과 비교했을 때 소리의 차이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한번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이 두 마이크 다 초지향성 마이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 앞쪽 제 위치가 아닌 뒤쪽에 있는 소리를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일부러 저기 카메라 뒤에다가 그 카페 소음 스타벅스 카페 소음을 조금 크게 틀어놨어요 뭐 카페라든지 밖이라든지 길거리에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든지 뒤에 차가 지나다닌다든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소음을 했을 때 카메라 뒤에 있는 소음이 얼마나 걸러지는지 한번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결과값이 가장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성능이 좋아진 만큼 이 마이크의 방향성 마이크가 바라보지 않는 곳에 소음을 걸러주는 기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EOS R로 찍고 있는 요 카메라가 VM20 요 카메라가 VM30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장점은 유선으로 사용할 시에는 투트랙으로 세이프티 모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예능 촬영이나 아니면은 어떤 라이브 혹은 노래를 할 때 처음에는 막 속삭이면서 얘기하다가 속삭이면서 부르다가 막 성량이 커져 가지고 막 부를 때 그때 안전하게 볼륨이 조금 적어진 그런 세이프티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당연하게도 무선 기능이겠죠 무선으로 바뀐 것 자체가 이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케이블이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케이블 따로 그리고 핸드폰 케이블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는 올 카메라 모든 카메라 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핸드폰 혹은 대부분의 카메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 케이블은 휴대폰 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지간한 카메라에도 다 쓸 수 있다 라는 용도로 이렇게 케이블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블이 단순하다는 점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VM30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무선 연결을 했을 때는 세이프티 모드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이프티 모드라는 것을 넣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무선이라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면 무선으로 썼을 때도 세이프티 모드가 되면은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제가 저번 VM20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단점인데 제가 구성품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요즘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휴대폰용 잭을 아직도 3.5파일을 준다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에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폰도 C타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좀 C타입 케이블을 넣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 3.5파이랑 라이트닝 바꿔주는 거 제가 아이폰15로 바꾸면서 C타입으로 바꾸는 잭을 또 사야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C타입으로라도 하나 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뭐 크게 그렇게 단점으로 느껴질 건 많이 없었고 특히 샷건 마이크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활용성을 좀 더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저는 이 VM30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